내가 방금 한 번을 못하는 지 또는 그 Schule가 좋은 곳을 해요 그리고 그리고 이 길을 샀어요 한 번 마음을 밑에 한 번에 한 번에 야채의 도착 바로 다른 곳에 있는 곳입니다 이제, 이곳에 다시 일환할 수 있을 때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3일치나 4일치나 다 떨어져가지고. 그 아저씨가 친구한테. 얼굴이 그냥 충격이라고 써있어가지고. 계속 말하고 싶었어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